레슨 1. 비교 랩사이트로 저렴한 항공편 찾기 안녕하세요, 애너. 그러면 비교 랩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비교 랩사이트는 저렴한 여행 옵션을 찾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항공사의 가격을 비교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어떤 비교 랩사이트를 추천하시나요? 인기 있는 것으로는 스카이 스캐너, 카약, 구글 플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나요? 예,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이러한 앱사이트를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할 특정 기능이 있나요? 여행 날짜를 조정하여 더 저렴한 항공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유연한 날짜 옵션을 찾아보세요. 유연성은 실제로 항공편 가격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오버나 수화물 수수료 같은 다른 요인은 어떨까요? 중간 체류 기간 및 수화물 허용량과 같은 선호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검색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앱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추가 팁이 있나요? 원하는 목적지에 대한 가격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인하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알림은 최고의 거래를 찾아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한사항이 있으신가요? 검색 시 브라우저 쿠키를 지우거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쿠키를 지우거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잠재적인 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비교 웹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천만에요. 에나, 좋은 항공편 특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비교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꿈꾸는 여행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배해요. 안나, 흥미진진한 목적지와 저렴한 항공편으로 우리의 모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억에 남는 여행을 떠나요. 맞아요. 안나, 즐거운 여행 되세요. 길을 따라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슨 2. 초보자를 위한 사진 촬영 팁 안녕, 안나. 사진은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초보자를 위한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다음은 사진 촬영을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초보자를 위한 첫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설명서를 읽고 설정을 시험해 보세요. 최고의 사진을 촬영하려면 카메라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팁은 무엇인가요? 구성에 주의하십시오. 3분의 1 법칙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와 관점을 실험해 보세요. 구도는 사진의 영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조명은 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광을 실험하고 노출 보정과 같은 기법으로 자연광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조명을 마스터하면 사진의 품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집중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어디를 가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영감을 주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만한 추가 팁이 있나요? 실험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사진작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을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규정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정말 고마워요. 이 팁을 실천해 옮겨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멋진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이죠. 안나, 사진의 즐거움은 순간을 포착하고 창의성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잘했어. 존 사진 예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건배해요. 안나우리의 사진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맞아요. 존,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를 탐험하고 포착해 봅시다. 수업 3. 유류의 색상 및 질감 평가 안녕, 안나. 이 셔츠는 색이 멋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좋긴 한데 다른 한쪽이 더 부드러워 보여요. 외관이 부드러워서 다른 셔츠를 더 좋아하시나요? 네, 다른 셔츠의 질감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질감은 실제로 옷의 느낌과 모양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눈치채신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셔츠의 색상은 생생하지만 두 번째 셔츠는 더 미묘한 톤입니다. 미묘한 색조는 다른 미적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이 어떻게 다양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흥미롭습니다. 물론이죠. 옷을 선택할 때는 옷의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색상과 질감 모두 전체적인 매력과 스타일에 기여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패션은 우리의 독특한 취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실히 다양한 색상과 질감이 다양한 패션, 스테이트먼트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패션은 진정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잘했어. 안나, 의류의 색상과 질감 평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 패션과 개인 스타일의 뉘앙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참으로 우리가 입는 옷과 선택한 색상을 통해 우리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배, 존 패션 선택에서 항상 기쁨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안나, 우리 마음에 드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계속 탐구하고 실험해 봅시다. 수업 4.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옹호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옹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멋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열린 대화와 공감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이해를 촉진하고 서로 다른 관점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은 풀뿌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제 목소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저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제 가치에 부합하는 단체와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는 시간을 들여 조직을 지원하면 조직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시사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출신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계속 참여하고 옹호활동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개개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함께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행동을 취하고 발전의 주체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 잘했어. 안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배. 조누리의 공동 노력이 모두를 위한 더 밝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안나. 한 번에 한 단계씩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지지해 봅시다. 레슨 5. 크리에이티브 아웃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안녕하세요. 애너. 최근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아웃넷을 찾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 힘내세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성취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봤는데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영감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술이 어떻게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감정을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말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아웃렛이 어떻게 자유로움과 자기표현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혜택이 있나요?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창의적인 활동은 실제로 우리의 전반적인 릴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일상생활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셀프케어의 한 형태입니다.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탐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제 조언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이끌어 보세요. 유용한 팁입니다. 열정은 종종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실험하고 실수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장과 발견의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천만에요. 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럴 거야. 창의적인 발자취를 받아들이고 자기 표현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배, 종계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안나, 멋진 창의성의 세계를 통해 계속 탐구하고 자신을 표현해 봅시다. 수업 6. 호텔행 셔틀 서비스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안나. 새로운 셔틀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멋지네요. 모든 호텔로 가는 직행 셔틀인가요? 안녕하세요, 좋네. 편리한 직행 셔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의 다양한 호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소식이네요. 방문객과 관광객이 훨씬 더 쉽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교통수단을 찾거나 대중교통 시스템을 탐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셔틀이 특정 시간에 운행되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셔틀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되며, 일반적으로 여행 성수기에 운행되며, 정기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셔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해당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화물이 무겁거나 특별한 이동이 필요한 개인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셔틀 서비스는 편안한 여행을 위한 다양한 승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호텔 투숙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셔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호텔 숙박에 포함되어 있나요? 셔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됨으로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스트에게 큰 부가 가치입니다. 호텔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물론이죠. 이는 방문자의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인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직행 셔틀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리함과 편리함을 분명히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세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호텔 투숙객이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천만에요. 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번거롭지 않은 여행과 호텔에서의 즐거운 숙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배해요. 안나 셔틀 서비스가 모든 호텔 투숙객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 7. 제한된 예산으로 5성급 호텔의 가치 극대화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5성급 호텔에 머물 예정이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존, 예산 한도에도 불구하고 5성급 호텔에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과한 지출 없이 럭셔리함과 편의 시설을 경험하고 싶어요. 한 가지 옵션은 비수기 또는 평일에 예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호텔이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 시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특별 프로모션이나 패키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호텔은 특정 예약에 대해 요금을 할인하거나 혜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용 가능한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호텔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호텔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또한 5성급 호텔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 앱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예산에 맞는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호텔 멤버십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용 할인 또는 특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숙박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멤버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저하지 말고 호텔에서 협상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세요. 때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꺼이 숙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나 업그레이드 요청은 제가 고려하지 않은 일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에 바르고 친절한 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귀중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너 고급스러움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존. 예산에 무리를 주지 않고 5성급 호텔에서 기억에 남을 숙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무는 동안 럭셔리함과 가치의 완벽한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배. 존재 안 된 예산 내에서 5성급 호텔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숙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도한 지출 없이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할게요. 제 8강. 요리의 창의성 탐구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요즘 요리에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안 사항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존 들어서 반가워요. 다음은 요리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맛의 조합을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창의력을 발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요리의 풍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들리네요.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하는 특정 향신료나 허브가 있나요? 커밍, 파프리카, 강황, 로즈마리, 바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 향신료를 꼭 비축해 두겠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실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각 문화에는 요리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맛과 기술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세계 각지의 요리법을 시도해 보면서 유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요리 레퍼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히 탐방할 것을 추천하는 세계 각국의 요리가 있나요? 인기 있고 다양한 옵션으로는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인도 및 일본 요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맛과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요리들의 요리법을 연구해 볼게요. 제 식탁에 새로운 맛을 선보일 수 있다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또한 기존 레시피를 수정하거나 자신만의 변형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리는 예술이며 모든 요리에 자신만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수정은 제가 많이 시도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요리에 저만의 방법을 적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리를 창의적으로 플레이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은 식사 경험을 향상시키고 식사를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도금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제 요리가 맛만큼이나 보기에도 좋을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하는 데 힘쓸 거예요. 요리는 그 과정을 즐기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멋진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요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천만에요. 존, 요리 창의력을 발휘하고 맛있고 독특한 요리를 만드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맛과 기술을 탐구하고 요리의 예술을 즐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건배, 존 여러분의 요리 모험이 즐거운 맛과 만족스러운 요리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제가 준비하는 모든 요리의 창의성을 불어넣을 거예요. 레슨 9, 권장 사항 및 도서 토론 안녕하세요, 안나. 책 추천이 필요해요. 저는 책에 대해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제안 사항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존. 기꺼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장르나 테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양한 장르에 열려있지만 미스터리와 모험을 좋아해요.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관심을 끌 만한 책 중 하나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입니다. 미스터리, 역사, 모험이 어우러진 책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흥미롭게 들립니다. 좋은 얘기 들었어요. 내 독서 목록에 추가할게요. 또 다른 추천은 스티그 라슨의 드래곤 타투를 한 소녀입니다.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입니다. 저도 그 책에 대해 들어봤어요. 흥미롭게 읽은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볼게요. 클래식한 모험을 찾고 있다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트레저 아일런드가 유행을 타지 않는 선택입니다. 보물섬은 참으로 고전입니다. 그 모험심 가득한 이야기를 꼭 다시 들려드릴게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 추천 내용이 흥미로웠다니 다행입니다. 일단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내가 할게 저는 항상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나중에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멋져 보이네요. 우리의 책 토론이 기대됩니다. 관점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풍요로워요. 물론이죠. 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세요. 존 이러한 추천을 통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도와줘서 고마워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책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건배. 존 여러분의 독서 모험이 흥미진진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이 책들에 푹 빠져서 앞으로의 대화도 기대할게요. 고마워요. 레슨 10. 적절한 예열로 바삭바삭한 피자 크러스트 만들기 안녕하세요, 안나. 바삭한 크러스트로 직접 만든 피자를 만들고 싶어요. 팁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존 바삭한 크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븐을 예열하고 피자 스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븐을 예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바삭한 크러스트를 원하시면 오븐을 화씨 475에서 5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예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자 스톤을 사용하면 오븐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수분을 흡수하여 더 바삭한 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열하는 동안 오븐에 넣으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크러스트의 식감을 살려주고 골고루 익힐 수 있게 피자 스톤을 가져올게요. 피자를 돌 위에 놓기 전에 오븐과 함께 약 30분 동안 예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스톤이 제대로 가열됩니다. 돌이 뜨거워질 시간을 충분히 주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죠. 피자를 구울 준비가 되면 피자 껍질이나 양피지를 사용하여 예열된 피자 스톤에 옮깁니다. 피자를 돌에 옮길 때 조심하겠습니다. 껍질이나 양피지를 사용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평소보다 빨리 익을 수 있으므로 굶는 동안 피자를 주시하세요. 그에 따라 굶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피자가 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굶는 시간을 조절하면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피자가 완성되면 피자 껍질이나 오븐 장갑을 사용하여 오븐에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살짝 식힌 후 슬라이스하여 서빙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뜨거운 피자를 다루고 조금 식힌 다음 슬라이스를 즐기겠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러스트가 들어간 홈메이드 피자를 즐기세요. 존 분명 맛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안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로 군침 도는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배, 존 당신의 피자가 바삭바삭하게 씹을 때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리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직접 만든 피자의 바삭바삭한 맛을 빨리 맛보고 싶어요. 레슨 11 맨 아래에 서명하세요. 안나, 맨 아래에 사인해 주세요. 안나 좋아요. 존,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안나, 서명은 문서와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해해요. 존동의 또는 동의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서명함으로써 당사는 언급된 약관을 이해하고 수락했음을 인정합니다. 말이 되네요. 존명확성을 보장하고 향후 우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안나, 아비나 약속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항상 최선입니다. 동의해요. 존, 문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안나, 이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건강하고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청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이는 철저하고 적절한 문서화에 대한 기하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고마워요. 안나,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제가 노력하는 바입니다. 천만에요. 존, 품질과 전문성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멋진 일을 계속하세요. 레슨 12. 금연실 선택 안녕하세요, 안나. 여행을 계획 중인데 금연실을 확보하고 싶어요. 이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이에요. 예약할 때 반드시 금연실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완벽하게 들리네요. 예약 과정에서 선호하는 금연 객실을 지정해 두겠습니다. 또한, 호텔에 직접 전화하셔서 도착 며칠 전에 금연 객실 요청을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 날짜가 가까워지면 호텔에 전화해서 금연 객실 요청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금연 객실을 선호하는지 정중하게 알려주십시오. 직원이 기아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목했다.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제가 선호하는 금연 객실을 알 수 있도록 정중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호텔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일부 호텔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이 있으며, 이를 알아두면 잠재적인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입니다. 편안한 숙박을 위해 호텔의 흡연 정책을 반드시 숙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정된 객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주고 필요한 준비를 해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객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호텔 직원과 연락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금연, 객실을 확보하고 여행 중 쾌적한 숙박을 즐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만에요. 존, 깨끗하고 청결한 금연, 객실과 함께 멋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나. 번거롭지 않고 즐거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13강 일자리 창출 및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안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최근 제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존네. 토론을 계속 지켜봤어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이죠. 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안정을 제공하고 생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라는 주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필요한 치료와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일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소득이나 기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측면입니다.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장기적으로, 휴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공과 지속성을 보장하려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제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최신 정보를 얻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만에요, 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해 나갑시다. 물론이죠. 안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일자리 창출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번창하는 취업 기회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건배해요. 안나, 우리의 공동 노력이 모두를 위한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레슨 14. 계산대로 가서 중고품 가게에서 찾은 물건들을 받아들이기 안녕, 안나. 오늘 중고품 가게에서 멋진 물건들을 찾았어요. 꼭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해 봅시다. 중고품 가게에서 찾은 물건을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존 멋지네요. 중고품 가게는 독특하고 저렴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보물 창고일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구매를 완료해 봅시다. 당신이 무엇을 찾았는지 보게 되어 기쁩니다.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고 이전에 사랑받았던 아이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중고품 매장 쇼핑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두가 윈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옷장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도 할 수 있죠. 이제 계산대로 가자. 이러한 품목을 선별하고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중고품 매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지역 중고품 매장과 그들의 사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관행을 장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개인 스타일에 추가할 수 있는 독특한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진진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중고품 가게마다 고유한 역사와 개성이 있어 더욱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고품 매장에서 찾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중고 쇼핑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도록 격려합시다. 중고품 매장에서 찾은 제품을 선보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고품 매장 쇼핑의 세계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천만에요. 앤아, 정말 즐거웠어요. 중고품 매장에서 찾은 상품을 계속 받아들이고 신중한 패션 선택을 해봅시다. 건배해요. 안나, 저희 중고품 매장에서 찾은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레슨 15. 작은 마을에서의 체류 기간 커뮤니티에 푹 빠져들고 마을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현지인들에 대해 알아가고, 현지 활동에 참여하고, 작은 마을 생활의 매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작은 마을에는 서로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머무는 동안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흥미로운 장소나 활동을 발견하셨나요? 네, 이미 숨겨진 보석을 몇 개 찾았습니다. 근처에 멋진 공원이 있어 저녁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긴장을 풀고 싶어하는 예스러운 카페도 있어요. 멋져 보이네요. 소도시의 소박함과 평화로움은 도시의 번잡함과 비교하면 꽤 상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 전환은 반가운 일이고, 이 작은 마을의 느긋한 삶의 리듬에 감사해요. 그 말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정착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추천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요. 존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나 제안이 필요하면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천만에요. 엔아, 당신이 이 작은 마을의 이웃이 되어서 기뻐요 머무는 동안 기억에 남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서 작은 마을의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여러분의 작은 마을에서의 모험에 대해 더 많이 듣길 기대합니다. 잘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고마워. 존재도 잘 챙기세요.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곧 봐요. 곧 봐요. 안나, 조심해서 작은 마을 생활의 모든 경이로움을 즐기세요. 제 16강, 지식의 힘과 인식을 통한 변화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지식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인식을 넓히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물론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식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식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의미 있는 영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최신 정보를 얻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대화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집단적 이해를 넓히고 발전을 주도합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작은 단계 하나하나가 태도, 행동 및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우리의 행동은 아무리 작더라도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의를 옹호해 나갑시다. 물론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힘을 받아들이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인식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함께 지식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인식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천만에요. 에나, 여러분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지식의 힘과 인식을 통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배해요. 안나우리의 공동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17강, 희귀 수집품 찾기 안녕하세요, 안나. 희귀 수집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존 수집가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전문점을 확인해 보셨나요? 온라인 검색을 해봤지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있으신가요? 경매 랩사이트를 둘러보거나 현지 골동품 박람회에 참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종 다양한 수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제가 사는 지역에서 예정된 경매와 박람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라건대. 제가 찾고 있던 희귀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옵션은 수집가 전용 온라인 포럼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희귀 아이템을 찾는데 필요한 기중한 통찰력과 인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동료 컬렉터들과 교류하는 것은 인맥을 넓히고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확실히 컬렉터들은 대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아이템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거나 직접 리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앤아, 저는 이러한 방법을 탐구하고 제가 찾고 있던 희귀한 수집품을 찾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천만에요. 존 검색의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소장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존,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듣고 희귀한 수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안나, 여러분의 격려는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찾기 힘든 아이템을 찾아 내 컬렉션에 소중히 추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심을 믿어요. 존, 수집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그 희귀한 발견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안나, 계속 찾아보고 희망을 품고 있을게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18강 두 바퀴 달린 나 자신 도전적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경험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최근에 도전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꽤 벅찬 경험이었지만 성취감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멋지네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맞아요. 안나, 초기 단계는 균형을 찾고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존 자전거를 타려면 조율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연습했고 시도할 때마다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부드럽게 라이딩하는 느낌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자전거를 타면 특유의 자유로움과 독립심이 느껴지죠. 이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자전거를 타고 근처 트레일과 공원을 탐험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하던 일상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사이클링은 또한 심혈관 건강 개선 및 체력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애왈의 활동을 즐기면서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통합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듣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저한테는 변혁적인 여정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돼서 기뻐요.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야 해요. 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앤아, 계속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 그거야. 존, 인생은 성장과 자아 발견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이클링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앤아,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며 더 많은 사이클링 모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만에요. 존, 저는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계속 페달을 밟으며 탁 트인 도로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러게요. 안나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발견해 기쁨을 계속 누려봅시다. 물론이죠. 존더 신나는 모험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여기 있어요. 앞으로 많은 행복한 라이딩을 기원합니다. 건배해요. 안나. 친절한 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행을 즐기자. 제 19강, 향후 추가 논의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안나. 논의할 훌륭한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었는데 다음 번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흥미롭게 들리네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주제에는 적절한 관심과 탐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특정 세션을 할애하는 편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존 이러한 토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으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의미 있는 아이디어 교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유익한 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존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탐구할 수 있는 집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준비를 마치고 대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서두르지 않고도 각 주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가 기대됩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탐구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존서러분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사려 깊은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우리의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뻐어. 존선은 의미 있는 대화가 개인적, 지적 성장의 총매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안나, 우리의 토론은 언제나 기훈을 주었고 다음 대화도 그에 못지않게 통찰력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대화에 대해 사려 깊게 접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애나, 여러분과 이런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 세션 일정을 잡기 위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존,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시야를 넓혀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그때까지는 조심하세요. 다음 대화도 기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존, 잘 지내세요. 다음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0강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한 계획 안녕 안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오래됐어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곧도 다른 회의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동의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여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맞는 시간을 계획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우리의 대화는 항상 통찰력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진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존, 우리가 이룬 성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되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우리가 달성한 이정표와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목표에 대해 듣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생각을 모으고 의미 있는 토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 같네요. 존, 달력에 표시해두고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몇 가지 추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회의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존 캐치업 세션 일정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안나, 저는 우리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이 이룬 진전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쁩니다. 풍요로운 토론이 될 거예요. 친절한 말 해줘서 고마워. 존, 저도 여러분의 업적에 대해 듣고 제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캐치업 세션을 생산적이고 통찰력 있는 세션으로 만들어 봅시다. 동의해요. 존, 우리의 논의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계속 나아갈 때 기중한 통찰력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회의 세부 사항에 대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고 멋진 일을 계속해 주세요. 고마워요. 안나, 조심하세요. 다가오는 캐치업 세션도 기대하겠습니다. 레슨 21. 치킨 누들 클램 차우더 수프 아, 이 치킨 누들 클램 차우더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즐기셨다니 다행이네요. 존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풍미가 풍부하고 편안합니다. 쌀쌀한 날에 딱 맞는 식사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수프의 따뜻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닭고기와 조개의 조개가 어우러져 기분 좋은 맛을 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럽고 풍미가 좋은 요리를 만듭니다. 재밌게 해줘서 기뻐요. 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글쎄, 넌 확실히 성공했어. 안나, 이 수프는 제게 미소를 가져다 주었어요. 고마워. 존여러분의 감사는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주방을 계속 탐험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당신이 만든 요리에 감사해요. 안나,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깜짝 놀랄 일품이에요. 친절한 말 고맙네. 존요리에 대한 제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수신자 편에 서게 되어 기쁘네요. 안나 주방에서의 당신의 재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고마워. 존요리가 더욱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글쎄, 당신의 맛있는 창작물을 맛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에요. 음식 애호가로서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존 계속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탐구하고 맛보아요. 물론이죠. 안나, 앞으로의 음식 모험이 기대되네요. 레슨 22. 해변이 보이는 객실 예약 예약 확인 중입니다. 해변이 보이는 객실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훌륭해요. 존 바다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방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서 기뻐요. 안나 전망이 좋은 방이 있으면 언제나 좋죠. 물론이죠. 존 바다의 광경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멋진 방법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애나, 잔잔한 파도 소리와 상쾌한 바닷바람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완벽한 휴양지처럼 들리네요. 존유식과 원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흥분해서 기뻐요. 안나, 이번 휴가는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세부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애나, 모든 것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의 노력에 감사해요. 존, 이렇게 하면 계획과정이 훨씬 원활하고 즐거워집니다.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안나, 여러분의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아의 헌신은 훌륭합니다. 존, 저희 여행 계획을 도와주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친절한 말 고마워요. 안나, 최대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멋진 여행 되세요. 제 23과, 의사를 만나보셨나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나,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은 아침이에요. 존밤이 좀 힘들었어요. 목이 아팠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안나 자신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의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몰라요. 에너, 안내를 제공하고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존 가능한 한 빨리 약속을 잡을게요. 건강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야. 애나,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마워. 존 당신의 걱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안나, 우린 한 팀이에요. 빨리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안심이 돼요. 반갑습니다. 안나, 몸 조심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럴게요. 존 친절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안나, 빨리 나아지길 바래요.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레슨 24. 아담의 자동차 수리점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담스 오토 리페어 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봐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차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반입하기에 편리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내일 오후에 가능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내일 오후는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안나 천만에요. 존,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차량을 도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엔아, 내일 제 차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줄게 조네덤즈 오토 리페어 삽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제 25과 경찰을 부르셨나요?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제발. 방금 도둑맞았어요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유감입니다. 침착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약간 압도된 느낌이 들어 연락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안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위치를 아세요? 저는 메인 스트리트 모퉁이 근처에 있는 앨름 스트리트에 있어요. 고마워요. 안나, 경찰에 사건 상황을 알리고 위치를 알려줄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존, 지금 기분이 꽤 떨려요. 이해해요. 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안나,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은행에 연락하여 사건을 신고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안나의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쉬모호흡을 하고 힘을 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로의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애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